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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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연애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가수는 작가지만 실제로는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둘 다 두께는 것 같아요. 저는 계속 연애 경험이 많았는데요. 저는 20대 이후로 꾸준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얻기 시작하면서 다 지금까지 얻는 것 같아요. 이번 작품 개비로 다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